긴장되겠다. 저런 거 찍어서 침대 옆에 올려놓으면 이제 정리되는 거지, 뭐. 이런 정자세가 너무 좋다. 이거 해 볼까? 이런 것도 느낌이 있잖아요. 약간 좀 정직한 포즈.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잘 나왔다. 느낌 있다. 너무 잘해, 좋네. 잘 나왔다. 나왔다. 우리 첫 컵부터 나왔다. 가장. 네? 가장. 진짜 데려왔어. 이렇게 짧게 남기고 싶어요? 너무 잘 나왔네. 약간 청첩장 느낌이 나지 않아요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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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보니까 약간 그러네. 진짜로. 서로 들었어. 부끄럽대. 오빠. 와봐요. 저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. 어머어머. 앉으십시오. 이거 잡아줘요? 아, 이거를? 아, 이거를? 아, 이거를? 맞았어. 좋아지면 운동신경 좋아. 운동신경 너무 좋아. 아, 네. 아, 이런 거 좋아요. 저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. 나도 이런 게 좋아. 이거, 저 이런 게 좋아. 아, 나도 이런 거 좋아. 아, 코너가 이쪽이야. 아, 진짜. 역시 쌍경이랑 비슷해. 이런 거. 아, 이게 어떻게 나온다. 사진을 또 어떻게 해볼까? 포즈를? 아, 얘로 한 포즈가 있나 보다, 옆에. 어깨에 이렇게 좀 한번 하지 그랬어. 오! 오케이, 그렇지. 아, 진짜? 아! 아, 진짜?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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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렇지. 코 찌그러졌잖아. 코가 찌그러졌어요. 아, 코부터 났어. 코부터 났어. 아, 코부터 났어. 아, 이게... 저 하와이 가면 석상 있어. 어? 사모아 석 같은 데 가면. 오가 석상. 오가 석상. 오가 석상. 오가 석상. 오가 석상. 오가 석상. 복호가 눌렸어요. 안 해 봐서. 안 해 봐서. 첫 뽀뽀야? 코뽀뽀예요. 저거는 뽀뽀가 아니야. 코가 먼저 닿아서 실격. 코가 먼저 닿았죠.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자. 태범이 순수한 게 막 느껴져, 이 사진을. 잘했네. 잘했네. 에헤이. 너무 좋아하네. 와... 대박이다. 자기도 많이 용기 낸 거야. 그래. 네. 한번 찍어 보세요. 간다. 오! 오! 오!